아니 근데 카메라는 모바일? 중앙에 카메라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느 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이게 서버로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로 볼까요? 네 정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촌스러운가요? 네 정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대의 미르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이 돈대가 다섯 개예요 봉우리가 다섯 개, 큰 봉우리가 다섯 개 그리고 이게 대라고 하는 게 낙산대, 의상대, 태종대 하듯이 위에가 이렇게 뭉뚱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게 그런 데를 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어서 오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서남북중앙 이렇게 다섯 개를 꼽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미산도 사실 그런 식의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개로 맞춰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중국 오대산, 산서성 오대산 북대에서 자작률사께서 사리를 가지고 문수보사를 친견하고 사리하고 사리백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골 그 다음에 가사 등의 성물들을 받아 오셨던 데도 북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오대산에서도 신라 오대산, 명주 오대산, 평창 요즘으로 말하는 평창 오대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신령한 곳 중에 한 곳이 사실은 북대입니다 그래서 왜 북대를 신령하다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나홍스님이 계시면서 나중에 나홍스님이 이제 오대산에 두 차례 주석을 하시는데 1358년에 이제 교육하시고 나서 한 2년 뒤에 중국 원나라 대도법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나라의 수도였었던 법원사라고 하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지공스님에게 수학을 하시면서 한 10년 동안 계셨다가 그리고 나중에 인가를 다 받고 이제 고려로다가 오셨는데 나홍스님은 평민 출신이에요 물론 뭐 아버지 이석우라고 하시는 분이 약간 관직 생활을 했는데 그게 높은 관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중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이제 오대산 지금 북대 거기 비석에도 보면 그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중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선양한 그리고 나홍스님은 당신이 귀족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의 생각들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당신이 위에 나중에 이제 왕사까지 올라가고 최고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국사보다 왕사가 더 나홍스님 때는 국사가 더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왕사가 힘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종정제이거나 총무원장제이거나에 따라서 상황들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홍스님 때는 이제 왕사가 더 힘을 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고려불교의 최고가 된 뒤에도 나홍스님 같은 경우는 민중을 잃지 않고 장신의 근본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고려만 하더라도 귀족사회이기 때문에 중세 귀족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서는 그러니까 평민이나 안 그러면 그보다 조금 높은 조선으로 말하면 하층 양반으로서는 위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홍스님은 이제 중국에 가서 지공스님하고 그 다음에 평산철임스님이라고 하는 임재정맥하고 그 다음에 인도 불교의 그러한 정맥을 다 잃고 우리나라로 오셔서 이제 보통은 승과라고 하는 승직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급제도 같이 마치 우리가 공무원 관료지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승과라는 시험을 보고 스님이랑 다 똑같은 스님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도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가시는 분들은 병장으로 전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관으로 가서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올라가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부터 인간하는 ROTC도 있고 육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는 소위부터 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래시대 스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평민이라든지 아니면 하층적인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귀족이라도 낮은 신분이 낮은 그런 분들이 출가하시면 그냥 일반 사병같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승과라는 시험을 보면 그러면 소위부터 올라가듯이 이제 어느 정도 큰절주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건데 나홍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 승과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일반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최고까지 올라갔었던 풍문의 사나이가 나홍스님이고 굉장히 멋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가 약간 벽변기였기 때문에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인 사병이 절대 군대 계급체계 안에서 별을 못 달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 식의 전시체제가 생기고 극심한 혼란기가 겹치면 거기서 아주 뛰어난 영웅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계급질서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이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홍이 어떻게 보면 민중적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나홍스님이 처음에 이제 주석을 하실 때 1358년에 북대 쪽에 주석을 하세요 지금 이제 미륵암이 있는데 저 당시에는 고운함 그러니까 북대 쪽에 주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자시암도 있고 상도암도 있고 고운함도 있고 지금 미륵암 같이 그런 미륵신앙과 관련된 여러 사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고운함 쪽에 주로 주석을 하셨는데 고운함 불상이 지금 월정 성보박물관에 두구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최근에 폐사된 사찰입니다 거기 쪽에 주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신성암에 신성골 내놔 그 신성암 지금 성의가 있으면 신성암을 넣을 수도 있죠 이게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저 뭐야 보천스님이 사시던 예전 신라 중대 때 보천스님이 사시던 어떻게 보면 신라 하대 때 보천스님이 사시던 신성암이라고 하는 그런 쪽 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화남 혼수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 화남 혼수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말 조선초의 마지막 국사 그리고 이때는 또 국사가 최고가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왕사랑 국사랑 같이 있으면 왕사가 최고 실권자인 경우도 있고 국사가 최고 실권자인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화남 혼수수님이 그때 승과 출신으로 화남 혼수수님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홍스님이 원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법을 묻습니다 근데 혼수수님이 얼마나 품격이 있고 수행성으로서 대단한 분이냐면 왜 혼수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혼수수님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혼수수님보다 나홍스님이 법랍이 낮아요 나이는 똑같은데 그런데 낮은 사람이 이게 사찰, 스님 생활 안에서는 사실은 법랍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홍스님한테 법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홍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홍스님이 1370년에 이 오대산에는 두 번 주석하시거든요 69년에 한 번 주석하셔가지고 지공스님 사리가 이쪽으로 이훈되면서 고려불교가 굉장히 막 지공스님의 열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나홍스님이 이제 출세를 하셔서 오대산에서 나가셔서 개성으로 가셔서 그때 이제 지공스님 사리를 지금 양주회암사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선이라고 하는 초승과 어떻게 보면 공민왕에게 발탁돼서 발탁돼서 최고의 승과를 주관을 하세요 그때 유일한 합격자가 혼수수님이에요 그래서 혼수수님은 나홍스님의 법을 받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통적인 그런 분이고 나홍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국사가 되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 혼수수님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 조계종의 시작이 혼수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수수님이 나홍스님의 법맥을 이었느냐 안 그러면 태고보호수님의 법맥을 이었느냐 라고 서랑설레 하는데 실제로는 혼수수님은 절대 안 빠져요 그러니까 혼수수님은 확실하고 이 위에가 나홍이냐 태고보호냐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수수님 비분에 의하면 지금 현재 혼수어록은 남아있지 않고 일제강정일 때는 북한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혼수수님의 비문에 보면 나홍스님 얘기만 나와요 태고수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홍스님 법을 이은 걸로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논점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워낙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북대예요 그래서 북대라고 하는 데가 중국 오대산에서는 자작률사께서 문수보사를 칭견하고 부처님의 사리하고 가사를 받으신 그 신성한 자리가 북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평창 오대산의 북대는 조계종의 남상이다 남상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시작점, 시원지 그래서 조계종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비석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중국에 가면 조정이라는 게 시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원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조계종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의국사부터 통일신라 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때 시작된 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중간중간에 오다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당군의 후손인데 당군의 후손인 거는 그럴 거 같긴 한데 당군이 우리 직접 조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씨에는, 각 성씨에는 당군이 들어있진 않잖아요 무슨 김혜김씨든, 전주희씨든 다 거기 시조들이 있는 거죠 그 위로 어딘가에 당군은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추정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연결되는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고려 말입니다 그래서 평산철임스님이나 지공스님의 법을 지은 이 나홍스님에 의해서 북대, 지금 북대 미르감 쪽 미르감 쪽에 고운함도 있어요 고운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홍스님이 거기에 많이 주석을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가 나홍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남한에서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유일한 나홍대가 거기 나홍대입니다 이 나홍대 말고 나홍대가 문헌에 나오는 거는 한 일곱 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마이산 쪽에도 뭐 나홍대 얘기가 잠깐 있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나홍대는 사실 지금 북대 미르감 나홍대에요 그래서 북대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신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게 시샛말로 떡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 그 명상 문화를 주도하는 어떤 핵심 지금 이 조개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명상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핵심이 사실은 그 북대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북대 선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가장 큰 모금자리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조개종의 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홍스님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개종이면 사실은 중국 불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중국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나홍스님은 인도의 지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계승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선맥 명상문화 그 다음에 중국의 명상문화 평상 지공스님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명상문화에 있어서 그래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그 융합을 이루어낸 자리 그리고 그것이 전달된 자리가 화남 혼수수님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화남 혼수수님이 법을 받는 실제로 고운함 그래서 미르감 쪽에 그 북대 쪽이 지금 현재 조개종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고 한국 정신문화, 한국 불교 정신문화의 메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홍스님이 1차 주석을 하시고 했었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이 지금 북대 미르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2차 주석 하실 때는 요대사님 두 번이나 오셨어요 2차 주석 하실 때는 지금 사고가 있는 영감사 쪽에 주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감사 쪽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엄청난 스토리하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모 특통 스님과 관련해서 나홍스님 제자가 화남 혼수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나홍스님 돌아가시고 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가 무학 자초 스님 무학대사라고 하는 뭐 한양 이렇게 점제하고 그 다음에 한양 천도할 때 그 역할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성계랑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무학 스님이 계시는 거고 이게 두 제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학 스님 계통에 하모 특통 스님이 계시는 거고 굉장히 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들을 잘 모르겠다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인생 헛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대단한 자리들이 사실은 다 나홍스님 때문에 이 오대산에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오대산과 관련해서는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대 5대 중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신성한 연기가 많이 모여서 깨달음의 빛이 비추고 있는 항상 비추는 북대 미르감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른 이야기들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된다는 건 장담을 못해 그럼 그때 가서 보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